네, 안녕하세요. 버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요. 여러분들하고 스냅샵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냅샵은 컴퓨터 엔진에 여러분들이요. 디스크, 저번 시간에 디스크를 배웠었죠. 그래서 스냅샵 이미지, 이런 식으로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샵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부하적으로 이제 스냅샵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건데 스냅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통 가상 환경을 쓸 때 저희도 VM의 워크스테이션, 버츄얼 박스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냅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냅샵이라는 건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죠? 제가 어느 시점, 내가 이렇게 작업을 막 해요. 제가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버전들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 환경을 그대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다. 내가 다시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스냅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찍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또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기억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또 스냅샵을 찍습니다. 혹은 이거의 시점, 내가 현재 1번이라고 스냅샵을 찍고 2번이라고 이렇게 스냅샵을 찍었는데 다시 또 이것들이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날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혹은 이 마스터 스냅샵, 여기 구글에서는 이 마스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스냅샵들을 또 이렇게 따로 또 복사를 했다가 다시 이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다시 또 이 3번이라는 시점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냅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저희들이 저장하고 싶을 때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틀린 이야기죠.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세히 알아보기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큐멘트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책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책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요거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책 추천을 했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를 기반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내놓으시면은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그림 같은 걸로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책 먼저 디스크를 하나 만들죠. 저희들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디스크 아니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로 형태로 이제 디스크를 만들게 되는 건데 한 번에 VM 인스턴스라고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을 스냅샵을 찍고 그 다음에 스냅샵2와 스냅샵3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별도의 스냅샵으로 또 하나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스냅샵들을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어떤 시점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에 대해서 백업을 해야겠다. 요거를 백업 보통 백업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기에서 스냅샵이라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제 그 운영체제 돌고 운영체제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죠. 동작하고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통째로 스냅샵을 찍었다가 혹시나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복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스냅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냅샵 만들기로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냅샵 1을 찍을 거고요. 저희따 여기다가는 현재 2019년 12월 9일 시점 9일 운영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스크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스냅샵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여기까지 시점을 내가 기록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제가 이 버전 프로젝트 인스턴스에다가 도커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도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나 그런 것들도 뭐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의 초기 이미지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스냅샵을 찍게 되는 겁니다. 스냅샵 선택을 하고요. 이 스냅샵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벨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냅샵이 디스크 암호화 설정을 사용하여 암호화 됩니다. 라고 했죠. 구글 쪽에서 관리하는 암호화에 대해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냥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만들기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스냅샵이 설정이 되고요. 따로 설정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냅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VM 인스턴스의 초기 버전 이 스냅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안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가 다시 다른 시점에 다시 이렇게 막 그래다 보니까 좀 안보가 안됐어요. 그 다음에 이 시점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져와서 다시 인스턴스를 하나씩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스냅샵이나 아니면 디스크로 여러분들이 만든 디스크를 가지고 초기화를 한다거나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분 남짓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스냅샵 키기는 이제까지 저희가 작업했던 거니까 이 정도 크기로 스냅샵이 되고 디스크 크기도 이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인스턴스 한 것까지 저희가 스냅샵을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샵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냅샵 일정 그 다음에 다른 데 인스턴스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일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되는데 스냅샵 일정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대해서 이제 백업을 해놓는 것이죠. 정기적 관리를 운영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걸 가져가지고 다시 쓰는 거고 필요가 없다면은 지워야겠죠. 그래서 지우는 것도 이제 자동 삭제 부분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로 스냅샵을 한 4개 정도 이게 한 달치죠. 한 달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냅샵을 찍으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장애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한 30일 정도로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정도 스냅샵이 찍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다른 앞에서 세웠던 이 스냅샵 같은 경우를 지우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스냅샵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되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샵 같은 걸 일별, 주별 내가 주일, 주별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일요일날 스냅샵을 찍게 되죠. 운영 스냅샵을 찍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스냅샵이 잘 찍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달 뒤, 한 달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러면 항상 스냅샵이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샵 일정을 만들 때도 각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빈도 그 다음에 내가 스냅샵을 어느 정도 찍고 삭제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하시면 차곡차곡 스냅샵이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스냅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확장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설정할 때도 이 스냅샵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스냅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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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